자 일단은 우리 세 분 다시 한 번 앞으로 서주시구요 포토타임을 한 번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 긴장이 많이 될 거에요 데뷔하는 또 쇼케이스잖아요 소감이 어떤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정말 포토타임 이런 것을 처음 알게 됐고 지금 봤는데 너무 떨리네요 오늘 정말 많은 기장님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떨지만 떨지만 우리 더 칙칙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강화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서울로 상영을 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을 상영을 하시고 난 후에 느꼈던 점이 되게 궁금해요 강화도와 서울의 가장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아 저도 정말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을 제가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강화도에 있다가 서울 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구요 어떤 게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많이 시험을 봤던 패션이 아 이제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다 연행이었습니다 다른 패션을 보고 깜짝 놀래는 거 첫 번째로 네 연행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역시나 다르더라구요 아침마다 상쾌함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닿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연습하고 나서 목이 마르거나 뭔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거나 그러면 항상 근처에 너무 편의점을 가려면 걸어서 1시간 정도 가야 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아 그렇게 멀리해? 네 그렇게 진짜 상불이었어요 네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는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뭐 식사하실때 멧돼지를 잡아먹는다던지 하하핳.. 텅zię실화 근데 뭐 화를 쏘아서 살아가셨을때? 아니요. 농작물을 키워서 구츠를 따먹고 오일을 따먹고 토마토를 따먹긴 했어도 멧돼지를 잡지 않았어요. 요즘 소개해드리는 아이돌들 가운데서 가장 진짜 청정비를 자랑하는 그런 팀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 팀 이름이 몬트잖아요. 많은 분들께 몬트라는 팀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몬트는 멤버 오브 더 내셔널 팀의 약자인데요. 국가대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팝의 국가대표가 되고자 하는 저희의 패기를 담아서 그렇게 팀 명을 지키게 됐습니다. 어 근데 우리 멤버들 이름도 사실 몬트라는 또 팀 명에 따라서 굉장히 특별하게 이름을 다 바꾸셨다라고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순우리말로 다 이름을 지해주셨는데 네. 나라 참미 세월로다. 네. 각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대표님께서 특별하게 저희 활동명들을 다 순우리말로 지어주셨는데요. 저는 나라 참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순된 우리말입니다. 아 참된 마음을 가진 사람. 네. 그리고요. 우리 빗세원? 네. 저는 빗세원이라고 해서 빛이 새롭고 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순우리말의 이름입니다. 순우리말로? 마지막으로 오다는 약간 순우리말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해외파 출신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해외파 출신이시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중국에서 오래 사셨다고 들었는데 10년정도 14년정도 14년정도 한국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2년정도 됐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로다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로다라는 단어는 기다리던 아이가 오다 라는 뜻입니다. 기다리던 아이가 오다.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 우리 몬트 이제 본격적인 앨범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앨범 이름이 고잉업입니다. 이 앨범 소개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대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 몬트 빗세원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고잉업이라는 이번 앨범은 저희가 성장하다 라는 의미를 담은 뜻이고요. 저희가 강화도에서 서울에 상경화하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데뷔해서 활동하기까지 저희 몬트의 성장기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리고 그런 뜻을 담은 의미를 가진 앨범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고잉업으로 지었습니다. 네. 이미 뭐 우리 몬트는 사실 믹스타인에 출연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동안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믹스타인에 출연하시고 한 1년 반 정도의 준비 시간이 있었는데 얼마나 우리 몬트가 성장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몬트가 기자님들 앞에서 보여주실 무대가 또 믹스나인과 연결이 되는 그런 무대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무대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믹스나인 강화도에서 무대를 보여드렸던 처음 소개해드렸던 무대죠? 네. 정경화 선배님의 여자여자애를 다시 한번 변화된 모습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믹스나인에 처음 출연했을 때 하셨던 그 여자여자라는 노래 오늘 이 쇼케이스장에서도 커버곡으로 특별히 준비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강화도에서 서울에 성경해서 저희가 많이 잘한 모습을, 변한 모습을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의미로 그때 강화도에서는 패션 지금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그리고 노래도, 춤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서울에 성경해서 패션도 스타일링 스스로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노래 보컬 레슨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패션 지적을 하셨던 분이 양현석 심사위원님이셨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양현석 심사위원님을 만난다면 당당하시나요? 우리 모트?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당하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노력을 했다, 저희가. 이만큼 노력을 했다. 처음에 와서 네.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싶다. 네. 그런 이야기군요. 그렇다면 우리 모트가 멘토로 삼는 최고의 패셔리스타인 누구인지 한번 살짝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우리 양현석 사장님이 워낙 또 패션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많이 또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희 양현석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될 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점점 어떤 스타일 조금 많이 제일 뭐 스타일이 정말 임원을 한번 따라가고 싶다. 그런 패션 스타가 있다면? 지드래곤 선배님이요. 지드래곤 선배님이요. 네. 지드래곤 선배님이요. 아무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스타 선배님이시니까 지드래곤 선배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드래곤 선배님이요. 지드래곤 선배님이요. 지금도 군대에 가 계셔서 공석이다. 우리 모트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그 자리를 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